자 여기가 형님네 고구마 맛인데요 일부 캣쇼 캣지 말라고 했더니 포크레인 캣쇼야 아 근데 어디에 남은거니 딱딱하고 포크레인 캣쇼 이삭주소도 겁나오구만 줄거리 크다고 뭐 고구마가 나오나 아이고 딱딱해 아이씨 이게 이렇게 푸끈해 이렇게 그러네 이거 고구마를 이런게 좋아 형님 이거 하는거 맛있어 싹이 붙어서 그려 이게 고구마는 없는데 싹이 다시 나왔구만 그럼 고구마 뜯어다 먹어 이까리 그때 그거네 웃겨 왜 이러고 봐 아이씨 저렴하게 캣쇼 아이씨 저렴하게 캣쇼 아이씨 저렴하게 캣쇼 여기도 있구만 형님 이런게 맛있어 형님 아이씨 힘들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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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포크레로 캣 이유로 알겄네 아이씨 아이씨 형님 고 먹을만큼만 캐면 되요 네 네 좀 냉거워놓고 다 캐가지고 형님이 아이씨 형님 뭐 이정도면 둘이 고 먹을만하겄어 아이씨 그만 캐 그만 힘들어요? 네 아 그거 하나 캐 봐보죠 아 안 캐줘 딱딱해서 포크레이가 캐다해 아이씨 형님이 포크레이는 다 캐나고 뭘 아니 형님 안 캐인줄 알았어 이정도면 형님하고 뭐 둘이 집뿌레이에다 곧먹을만하여 네 시커먹어 둘이 아이씨 힘들어가지고 그거 못끼고 이씨 아다 형님이 농사진고구마 한번 보실래요? 맛있어? 여기서 먹어먹어 형님? 여기요? 여기여기 어휴 조금만 가져왔습니다 그냥 형님이 한 대여섯 자루 판득했는데요 익을만한 걸로 해서 형님 여기서 해? 여기여기? 여기서 해봐 여기여기 여기도 봐? 여기가 좋겠네 형님 여기여기 저번처럼 형님네 축사에서 지푸라기 가져왔시오 이 지푸라기 맛들려서 큰일났어 형님 자 오늘은 또 군밤도 해야겠네 군밤? 응 고구마 군고구마 공주에서 농사진 우리 공주 형님표 고구마 아이고 다고 어떻게 이거 다고 형님? 그거 어떻게 하거든? 땡겨? 땡겨하라고 땡겨 어어 어어 야 짚불에다 또 짚불에다 고구마를 한번 구워 먹어볼게요 고구마 하나 흘렸네 벌써 익은거 같아 형님 아이고 막 벌어집네 고구마가 형님 거기 앉으시오 근데 금년에 우리 형님이 원래 고구마 농사져서 팔려고 했는데요 하시는 일이 버튼 많이 하죠 내년부터는 또 밤도 파신다네 고구마도 신고파 아이고 아이고 내년에 고추도 잘 좋아 진짜 형님네 고춧가루 맛있다고 생각했어 고구마 고추맛 아니 형님 고춧가루 진짜 형님네거 맛있어 그래? 이 저도 구입해서 먹어봤는데요 무슨 맛이냐면 가정집에서 딱 맞는 맵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조금 매운맛은 있더라고 두가지야 더 매운거 안 매운거 참 우리 형님하고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형님하고 둘이 애덜 대는거 아닌가 모르겄시오 아니 저기 뭐야 다음주도 피어 언제부터 피용이? 물론 다음주부터 피해요 우리 형님 또 콤바이라나 사시오 아이고 그 얘기를 왜 하지말라고 다른것도요? 그럼 그게 그 고구마가 잘 안익는거여 뭐 안익네 그냥 밤 밤이 빨리 익지 밤 앗뜨거 이건 익었어 나 곧 밤 먹을게요 밤이 밤 생겨졌어 밤 어디갔어 야 이거 앗뜨거 이건 잘 익었네 뭘 어어 고구마 밤 어디 도망갔네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언제 먹었어 엄청 안나 아 뜨거워 이야 냄새 군고구마 냄새 아니 누가 훔쳐갔나고 밥 먹었어 아니 앗뜨거 형님 이거 단잎 드셔봐 아 싫어 밥 먹었어 아니 드셔봐 아니 아니 아니요 불안해드라 여기 여기 있네 응 거기 있어 야 이거 조금만 더 버렸는데 작은건 익었어 야 이거 봐 이거 아 두개가 없어 야 밤이 좋지 이거 봐 저쪽밤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알밤이 여긴 쪽밤 안나오죠 까먹으면 밤에 두찍가기도 한구만 그거 많은거 있어 그건 못떠 아 못떠 아이고 짜증나 그 제사지나 이제 못떠 그렇다고 해 쪽밤 나오면 버리대 응 자 아 밤 밤 하나 또 있는지 여기까지 누구 갖다 줄까요 뭐 만원 갖다 줄까요 예 그려 다람쥐 얘기하지 말고 이솨 하하하하하 이거 만원 갖다 주면 좋다고 할건데 자 마승아 왜 없어 형 손님 갖다 준다고 왜 다 드셔 뭐 하나 있어 없어어 네 어머 하나 남아먹으면 쎄스러워서 하나 갖다줘야지 고구마나 갖다드려야 되겠네 엄청 뜨겁네 고구마가 그냥 열받아 고구마를 옛날에는 고래구멍에서 고래구멍이라고 하죠? 고래구멍 고래구멍 구멍이네 고래구멍 거기서 앉아서 고구마 넣어놓고 더 먹고 하던 우린 고구마 옛날에는 13가 막 15감됐고 손님네? 왜 이렇게 고구마를 많으십니까? 옛날에는 신경 없어서 고구마 밤에 새 친구들이 와서 다 까먹었어 동생들이 잘 먹었네 아이고 밤새도록 처먹고 하고 친구들이? 네 동생들이 잘 먹었을 때 가족이 가지고는 안 먹어? 먹지 그때는 밤 고구마 엄청 먹고 살았잖아 삶도 우빵에다 왜 뭐라고 고구마 통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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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막 그냥 두 개씩 큰 게 갖고 그냥 아 친구들하고 그냥 장기 둠에서 그냥 닭같이 먹고 막 쓰루박질 하나씩 헛되기가 막 형님 내가 제일 동네에서 그래도 먹을 게 제일 풍성했겠네 아니 많이 왔지 사람들이 아 먹을 게 많이니까 네 아 아 큰 좀 먹어 봐 아 큰 고구마는 짱은 게 더 맛있나 네 작은 게 맛있어 네 아 아 막걸리를 안 사왔네 오늘 네 또랑 물 먹어 또랑 물 또랑 물 막걸리 내려가 형님 여기 또 묻었어 네 저번에도 묻었더니 하여튼 뭐 막 먹으면 우리 입에 시커맣게 묻히니 하지마 어 코에다가 옛날에 이거 장난 많이 했는데 야 여기도 뭐 묻었다 하고서 자기는 입 두 개 코만 이렇게 하고 나 그럼 아 여기도 할게 어 그 뭐로 야 봐봐요 형님 묻었어 묻었어 양 아 이거 재미들려 큰일 났어요 구독자 여러분 야이 이거 바르는 씨 봐봐요 형님 어떻게 마 에이 어찌 터벌리 새꺼맣게 형님은 시험에 한쪽만 졌어 그러게 자우리라 여러분 이거 말이 살찌하는데 형님 덕분에 형님이랑 둘이 살찌게 생겼어요 배가 많이 나왔어 이거 맨날 이런 거 먹었어 배가 냅두부 찍고 배 많이 나왔지 응 아 나도 그래요 찍지 말까 이제 먹는 안 먹는 거를 찍으면 되지 먹는 거를 그만 찍고 이거 배 맛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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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먹었다고 우리가 먹는 거 그만 찍자고 형님 아이고 배 맛나는 잔뜩 나와대 사람들이 왜 배가 나왔냐 이거 찍어서 이따가 유튜브 와서 그렇다고? 응 아 옛날 거 같은 거 돌다닌다 여러분들 고구마 이삭 주cel dollar 고구마 켄気 fire 고구마 켄딥네 가면 이삭 주cel라면 쩔그만 이만한 건 버리더라고 타러 먹을 수 없다고? 이건 해서 이런 걸 주워다가 한 번 드셔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어디 아니라고 해도 다 있던 거구나 공주씨 뭐 쪼병 쪼병군인가 장군면인가 쪼병군 줄을 줄을 장군면이에요 여기가 장군면 승호리 줄을 낄 승호리 우리 형님이 승호거든요 승호리 이름을 막 동네 이름을 바꿔 아니 형님 길이잖아 여기가 승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길이야 그게 야 이거 잘 익었어 이름은 알바만 어디갔어 저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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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